지금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신화편 출제경영분석 고려후기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후기는 무신정권 이후죠.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무신정권 이후 농민과 천민, 공주명악소이라든지 만족이란 등등등 이런 봉기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몽골과의 항쟁 그리고 특히 원간섭기 시대 사회상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변화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 특징이 대내 대외적으로 반호자조정책과 반권문세조정책이 있죠. 이런 정책을 좀 알아두고요. 이제 반원자조정책은 원해 간섭기구 이런 것을 개편한다든지 쌍성총관부수보 이런 것 등등등등. 그리고 반권문세조과 관련돼서는 신돈을 통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위아도의군과 그 이후 과전법, 조선건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 많이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고려의 관악지능책, 주로 예종 때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종 때도 경사육학중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종 때가 축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역사소로서 상국사기와 상국유사, 또 이승유의 재앙운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의천과 진울의 교종과 선종, 각각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교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결사운동, 진울의 수선사결사, 그리고 동시대 요새 전남강제에서 백령결사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사찰중심, 특히 고려 후계는 주심포 양식이 있죠. 영주, 부석사, 안동, 봉종사, 예산수석사 등등등등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 거대한 불상, 논산, 관척사, 미륵보살 입장도 있고 용미리, 그 다음에 안동 이천불, 석불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탑으로서는 월정사, 발각, 구층석탑과 고려 후기의 경천사지, 10층석탑 이거는 원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조선의 원각사지, 10층석탑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공예에서는 청자, 순수청자에서 비색청자로 발전하는 것 등등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1번. 41-13번인데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폐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적들이 붕괴했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의 김사미, 초존에 효심이 있는데 각각 울산과 청도를 중심으로 오늘날 경주 주변 지역이죠. 그래서 신라 부흥운동과 연관이 된 농민들의 봉기 그 다음에 최강수를 보면 서경이니까 고구려를 수도이죠. 이런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그런 농민봉기 이러한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무신정권 이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극상 풍조라든지 그래서 이런 김사미의 효심의 난이 1193년 그 다음에 최강수의 난이 최충한 집권기인 1217년에 있었죠. 따라서 무신정변 이후 무신정권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뭐의 장수 합진과 찰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동성으로 하였다. 이게 몽골의 장수들이죠. 그래서 우리 고려의 김치료가 함께 강동성을 포위해서 거란의 그러한 잔당 등을 항복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른바 강동의 역이라는 것이죠. 몽골과 우리 고려가 처음 접촉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후 우리 고려의 국령을 보고서 아 이거 한번 쑥대받을 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는 이른바 저고여 사건이 원에 사신 저고여가 피살이 조공, 협박 이런 거 하다가 피살이 되는 저고여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것을 길미로 삼아서 몽골이 침략을 해버리죠. 그래서 1차 침략이 1231년부터 쭉 시작을 해서 1270년 개경환도까지 약 40년간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고려는 최후 정권인데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그리고 2차 진입 때 몽골과의 싸움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자주 나오는 사람이 김윤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윤후가 2차 진입 때 처인 부공민들을 이끌고 원의 장수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살 시키기도 하고요. 또 충주에서 나중에 관로를 이끌고 노비문서를 태우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몽골과의 항쟁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충주죠. 이 충자가 나오게 된 이 배경 바로 조국을 지켜낸 것이죠. 다인철서, 처인부고, 소 부고 이런 천대받는 지역, 이름 없는 이런 지역의 주민들도 나라로 위해서 열심히 싸웠죠. 이런 것 좀 잘 알아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불력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바로 팔만대장령을 제조했죠. 그래서 1236년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수기, 개타사주의 수기의 지휘 아래 약 16년에 거쳐서 이를 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 강화천도, 김윤회의 처인성 전투 1632년 그 다음에 다인철서, 주민들의 충주장 맞고 대장동암을 설치해서 팔만대장 설치했다. 맞죠? 자, 근데 3번에 화포를 이용해서 화포하면 최무선이 유명하죠. 최무선의 권위로 화통동암을 설치를 하고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죠. 이게 1380년인데 이곳은 외구와의 싸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구와의 싸움 3대 대첩, 진포대첩, 최영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계사의 모습으로 오는 곳은 공주가 있네요. 검영구 시종인인데 홀랄대, 이런 차홀대, 몽골식 이름이죠. 또 첨입을 한 게 나와요. 몽골대에 원의 간제, 원에 의해서 관제가 격화가 되는데 이성육부 제재가 첨입과 사사로 개편이 되죠. 제국대장공주, 원의 부마국이 된 것이죠. 원 간섭기의 모습이 됩니다. 1270년에서 공민왕이 집권하는 1351년 이때까지가 되는데 당연히 원의 간섭에 의해서 관제격화라든지 여러 간섭기구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몽골식, 복장, 변발, 호보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거꾸로 우리가 몽골에게 가는 것도 있겠고 이런 걸 몽골풍이라고 그러죠. 등등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시기인지 살펴보세요. 서울들이 통총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조선 후기 때 서울들이 통총운동을 전개해서 철종 때인 1351년 신해년에 허통이 이뤄지죠. 청여직 진출을 하는 것인데 3,4등 그 다음에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통일신라 말기가 되죠. 그래서 김원창의 난이 822년에 있었죠. 왕이 쟁탈돼서 탈락한 진골세력의 불만이 중앙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되죠. 만족이 개겸사의 신방행본을 도망했다. 최충헌의 산호였죠. 만족이 1198년 이건 무신정권기가 되겠고 고려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의 저항을 봉기했다. 공주명악소의 난 이것도 역시 무신정권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이후에 사실을 오는 것은 여기 보면 대체로 성인들은 어쩌고저쩌고 되어있는데 괴력 난신이 뭐나 하고 보고 3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서 탄생했고 이 책머리에 기이편 기이하단 뜻이죠. 3국에 대해서 잘 역사하는 것 바로 1월의 상궁요사 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1281년 충렬왕 8년에 저술이 되었고요. 신 이승유가 지어서 마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하게 되겠죠? 역시 충렬왕 때 편찬이 되었던 제왕 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역사사가 편찬이 되어있으니까 대략 원간섭기 정확히 말해 충렬왕 대출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권입이 되었다. 이건 고려 초기 광종 때가 되죠. 과거제도의 998년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대가 교류하였다. 자 이게 충렬왕 때라면 이 만건당을 세운 사람이 충렬왕의 다음 왕인 이제 충선왕 때이죠. 충선왕 때인 1914년에 원의 연경에다가 이것을 세우고 이재현 등 우리 신진 유학자와 원의 조명부들과 교류케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최충이 유학을 교육하는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이 사람은 고려 중기 문종 때 지공고 주신이죠. 대략 1043에서 1086년 아마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간 때 이제 관악이 고려 중기 때 관악에 보다도 사학이 이제 크게 융성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스타를 정황하게 봉기화했다. 이건 이제 앞서 선지에 나왔지만 1176년 무신정권기 때죠. 공주명학소 그 다음에 의천이 불교구단을 통합하여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자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한 시기는 이것도 역시 문종의 아들이죠. 천태종을 개창한 시기는 대략 그 다음이 숙종 때가 되겠죠. 예 예 이 사이 기간이니까 역시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려중기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우가 나타나죠. 정방을 설치했다. 자 정방 설치가 이제 1225년인데 최우의 집권 1219년에서 1249년 예 후주 출신 쌍기 과거제 도입을 건의했다. 고려 광종 때 예 신돈이 전민변종 도감을 설치할 것을 정했다. 이거 이제 공민왕 때이죠. 고려 말 예 1366년에 설치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음 정치 도감 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원간섭기 때 충무광 때 개혁기구가 됩니다. 이제 그 권문세족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뭐 일반 농민이 노비화되는 이런 현상이 많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시 원간섭 뭐 이때 이제 뭐 친원 세력의 대표적인 가문이 되죠. 정동행성 이문성 원간섭기구 등등등 이거 이제 원간섭기가 되죠. 이게 이제 충무광 때인 이제 1347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순서는 이제 광종 때인 나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방 설치 이게 2번 나가 라 다 나가 라 다 나가 나가 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이 그림은 고구려 제31대왕과 그 왕분이 노국대장경주 이 왕은 원명교체기에 적격이 있다.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공민왕의 이제 반원 자주정체 자 반원 자주정체가 반 권문세족 전체 친원 세력이 많은 권문세족 토지와 노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신정권 이래로 왕권을 제약한 게 있었죠. 선지에도 났지만 바로 정방이라는 것이 있죠. 정방을 폐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이제 충선왕 때도 이제 한때 정방을 폐지한 적이 있었지만 계속 살아남았어요. 정방 폐지 그 이후에도 또 나타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려말 창왕 때와서 완전히 상서 서로 개편이 되면서 완전히 폐지되는데 일단 보리통 정방 폐지 하면은 이제 공민왕이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연종의 건의를 수용해서 변발 호복 이런거 있죠. 원풍속 이런거 다 없애고 이제 관제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문종대로 원래 고려의 시스템인 그 다음에 뭐 친원파를 숙청한다든지 기철 등 정동행성 이문소 등 원간섭기구 이런거 폐지하고요. 쌍성총관부를 무력수복한다든지 등등등등 여러가지가 있고 반건문세조 관련된 전민 변정도감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를 했었죠. 자 그럼 나머지 볼까요. 국자감의 전문강자인 칠재를 설치했다. 국자감이 관악인데 관악지능책의 인원으로 예종때 칠재를 설치를 했고 그 외에도 청양각, 보문각 등 도서관 설치 그 다음에 장악재단으로서 양현고를 설치를 했죠. 이런 업적 예종때 예종은 고려 중기가 되겠고요. 거란에 대비를 해서 광군을 설치했다. 30만 이건 이제 고려 초기 정종때죠. 947년 그 다음에 쌍기의 권위를 받았죠. 과거제도를 받았다. 이거 고려 초기 광종일 했죠. 958년 전국의 12목을 처음으로서 지방권을 했다. 이건 고려 초기 성종이고 최승동의 권위를 받아들였죠. 983년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림이 똑같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기출문적이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채득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왕 예곡재정공주 바로 공배량이죠. 앞서 정리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쌍성총관부를 무의로 수복했죠. 유인해와 이자춘 이성계 이 지역의 바로 만원으로서 내응을 하게 된 것이죠. 원해의 관림에도 불구하고 쌍성총관부 수복 공배량이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세 신덕부 등이 진포에서 외구를 격퇴했는데 이 진포 대접 때 최무선의 화포가 이용이 됐죠. 1380년이니까 우왕때가 되죠. 1351년에서 1374년이고요. 우왕이 1374년에서 1388년 좌별초 오비초 신임군 등의 삼별초가 조직이 되었다. 이게 최후정권때가 되죠. 삼별초 조직 1219년에서 1249년까지 집권했었고요. 서희의 외교남편 거란의 일자친입 때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성종때죠. 거란의 일자친입 994년 명예 천령이와 발발하여 요동정궐이 추진이 되었다. 이게 최형이 추진을 했었죠. 우왕때 그냥 이것 때문에 결국 외화도의군이 일어나죠. 1388년이죠. 다음 8번 다음 상황 이외에 일어난 사실로 오는 것은 왕이 원의제도를 받아들여 변발과 호복으로 전생했더니 이현정의 건의로 변발 호복 1352년 이현정의 건의부터 반원 자주 정책의 그러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친원세력 등 기처를 숙청을 하는 게 유명하죠. 이게 1356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쌍성총관부 무력수복도 같은 해 있었습니다. 김윤호가 청해진성에서 몽골을 붙였다. 몽골의 2차 진입된 1232년이죠. 정중부 등이 정변에 이렇게 권력을 장했다. 무신정변이죠. 1170년 최충의 구제학당을 내세워 유학교육을 시시했다. 고려 중기 문종 때 이랬죠. 문종 때 이건 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가나 사이식에 쓰던 사실로 오른 것은 태조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압록강으로 위화도에서 돌이켰다 회군했다 위화도 회군이죠. 이걸 통해서 이성계 일파와 신진 사대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1388년 신뢰들이 왕의 왕의 직일을 하게 되죠. 바로 조선 건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 일파들은 혁명파 세력들은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다면 경제적으로 당시 고려의 집권 세력이 권문세적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양왕 3년인 1391년 이게 나와야 되겠죠. 조준 등이 권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노골패자고 권력을 지급하였다. 이건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이죠. 그래서 689년에 노골패자고 권력을 더 먼저 줬었죠. 양지암으로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시작했다. 이건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이죠. 그래서 1898년에 양자암으로 설치하고 1901년에는 지게암으로 설치해서 근대적 토지 문건인 지게를 지급했습니다. 공로의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고려 태조 때죠. 논공행상에 일한 후상국 통일 이후 940년 직전법을 시시하여 현직거리금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건 세조 때죠. 조선 초기 다음 10번 밑줄건 정책이 되어 오는 것은 최근 최충의 구작당을 비롯한 사학 12도로 인해서 학생들이 유축되고 관학이 유축되었다.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나오게 되죠. 예정때 대거 있게 되죠. 주로 예정이고 인정도 경사육학 중심으로 지방향학 향교 중심으로 관학진흥책이 있었는데요. 예정때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앞서 안 나왔지만 칠재로 설치하고 청영각 보문각 임천각 등 도서관을 확충하고요. 양연고 장학재단 설치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독서사무가를 시행하였다. 이건 통일신락의 원성왕 때이죠. 그러나 골품제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죠. 초계문신대 37세 이하 당학을 정조가 직접 재교육시킨 것이죠. 그래서 규장각을 1776년 설치하면서 여기 소속 관원들을 대거 초기문신대를 실시했습니다.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이건 조선 초기가 되죠. 사부학당을 둔 시기나 아마 태조 아니면 태종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마 태종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쳤다. 이건 고구려의 지방에 해당하는 장수왕 때부터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과 무혜를 가르쳤다고 되어있죠. 참고로 조선은 중등 교육기관으로 수도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해서 교수진들을 파견하고 토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왕명을 받들어서 역사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다. 왕에게 펼친 진 상국사 상국사를 받친다는 소식이죠. 이건 김부식이 되겠죠. 김부식이 인종 때 왕명을 받들어서 만든 관찬 역사서 되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에서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특징이 기전체 양식으로 써있습니다. 기전체 양식은 분류적으로 쓴 것인데 황제 역사 황제에 대한 기록인 본기 제후에 대한 세가 신하들에 대한 열전 사회 경제를 알려주는 지 연표에 해당하는 표 다섯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세가가 없어요. 상국상에서는 따로 제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서술을 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전체 양식 1번이 되겠죠.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이건 고려시대인데 조선이 나올 수가 없죠. 나북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것은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부식은 삼국사기니까 삼국에 대해서만 썼겠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는 동국통감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있겠죠. 성종 때 다음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빈간 서란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이련승 여가 쓴 삼국 유사의 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빗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왕력편 기이편 앞서 문제수는 나왔었죠. 삼국의 시조들이 너무 기이하다. 그리고 홍법편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소리죠. 이련이 승련과 승련과 불교 중심으로 민간서를 많이 수록하였다. 삼국 유사가 되겠죠.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최초로 쓰여진 그러한 이야기가 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왕 운기도 있는데 제왕 운기는 중국과 요동 동쪽의 해동 대등하게 제와 왕으로 대등한 역사를 표현한 것이죠.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기전체의 형식으로 세수되었다. 삼국 사기가 되겠고요. 남북궁의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 유득궁의 발해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는 것은 조선 왕조 신록입니다. 춘추관에서 편찬한 그래서 사관들이 쓴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라는 것은 이제 그 관공 문소를 일정기간마다 취합을 해서 발행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존한 위란 가장 최고의 역사선은 삼국 사기 이죠. 114 6년 자 다음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누구누구 왕자로서 유명한 사람은 뭐 의천밖에 없죠.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속장경이라고 불리우는 신편 재종 교장 교장을 만들기 위한 총록 인덱스를 만들어냈었죠. 자 이 사람은 이것처럼 이제 그 신편 재장 교장 총롱 교장 제작 과 관련되어 있지만 뭐니모드 제일 유명한 것은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했죠. 그래서 이른바 천태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었죠. 당시 고려 중기 때 선종과 교정의 대립상이 심했는데 먼저 교정을 통합하기 해서 흥앙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음종을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청사를 세워서 선종을 통합하기 해서 천태종을 창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든 전남 강진 만덕산에 백령결사를 주던 사람은 진울과 동시되었던 요세가 되겠고요. 정의결사 나중에 수선사 결사가 되죠. 불교 개혁 운동 진울이 되겠죠. 유부리 시설을 주장하여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다. 수선사 이대교진 진울의 제자인 바로 해심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성전을 편찬한 사람은 고려 고종 때 각 군 이란 사람이 저수를 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불일 보조 국사 보조 국사로 불린 지눌 수선사 결사 불교 개혁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진울은 선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모토가 있죠. 돈 오 점수 돈 오 한꺼번에 문득 깨닫는 것은 선정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점진적인 수행 교정의 방법을 추구해라. 정의 쌍수 정이라는 것은 선정적인 수행 방법 해는 교정적인 수행 방법인데 겸할 수행 하라 이게 나옵니다. 참고로 의처는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 교관 겸수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돈 오 점수를 주장하고 수행 방법으로 정의 상서를 해야겠다. 5번이 되겠습니다. 무해가 장애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왕족 귀족 중심의 불교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거는 원효대사가 되겠죠.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 그래서 이른바 아미타 신앙 정토종이라고 그러죠. 아미타불만 외쳐도 극락이 갈 수 있다. 화음 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음 사상을 정리한 사람은 의상 대사 불교 교장 통합에서 해성 천천을 향했다.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한 의천 왕호 청축군전 8세기 통일 신랑일 때 해초 다음 15번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알려주자는 것은 강진 만덕성의 백량 결사 2절에서 요세 백량 결사 인데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법화 신앙 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었죠. 천태정 계열의 정답은 2번 이 되겠고 진울의 수선사 결사 쌍병 을 이루 왔습니다. 정의사가 수선사로 둘이 나란히 무신정건기 때 활력을 했었죠. 의천이 불교통합으로 해동 천태정을 개청하였다. 이거는 이거 관련돼서는 천태정은 선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를 만들었고 먼저 교정통합하기 위해서 흥왕사를 먼저 설립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통합을 했고 각훈의 해동고승전 고려고정 때 1215년 이련의 삼국유사 불교중심 야설설하 이런거 1281년 16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고려시대 불교문화 여기 보면 안동 봉종사 안동 봉종사는 주심포 양식이죠. 고려 후기 공포가 주된 기둥 위에 있는 것인데 주심포 양식으로 유명한 것이고 그러한 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관촉사의 석조 봉종사 극락전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거대 불상이죠. 고려 초기 지역색을 보여주는 거대 불선이고요. 순천 송강사 하면 진우라고 관련되어 있죠. 수선사 결사 합천 해인사 하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거요. 강진 백년사 이거는 요새 신양 결사 와 관련되어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팔상전을 튼 5층목톱의 구조 이건 충북 보은의 법주사에 있는 것이죠.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1602년 이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조선 후기 옥조건물이죠. 2층 이상의 그런 탑이 되는 팔상전이 되는 것이죠. 팔상전 이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논산건축사 석조 미륵보사 이른바 은진미륵이라고 보려는 거대 불상 보조국사 진울 송강사 팔만대전경 운반가정 원래는 팔만대전경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조선 태존때인 1398년에 강화도 선언서에서 경남 합정 해인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화신앙 백년사 자신의 주의를 참여하는 요새 신앙결사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고르시대문화 이른바 은진미륵으로는 아주 거대 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것은 서산 마의산불 이라고 하죠. 이건 7세기 백제미수로 불리우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선보는 제가 알기로 아마 경주 이것도 무슨 마의산불이 되는데 그 다음에 4번은 고려시대에 보면 거대 불상 3개가 있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 다음에 경기 파주 용미리라는 데가 있죠. 용미리 이불 두 명이 붙여 아주 크게 되어있죠. 안동 이청봉 석보라고 함께 그 다음에 3번은 경주 베리 삼전불 이라고 하는데 7세기 신라의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3번과 5번은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려시대의 전개 대표적인 석탑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 평창 다각 다층탑 이 되겠죠. 아마 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고려 후기에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 있습니다. 월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 되겠네요. 경천사지 석탑 이 되겠네요. 경천사지 이 되겠네요. 조선 초기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되겠는데 실내 유리관 속에 있으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되겠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 되겠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추정을 해도 이 문제 푸는 지장이 없고요. 8과 9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라마불교 대리석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죠. 이건 신라 경덕왕 때 8세기 때 이것이고 4번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아주 낯신한 멋진 탑이 되겠죠. 7세기 그 다음에 5번은 안동 안동 신세동에 있는 7층 전탑이 됩니다. 전탑이란 건 벽돌식 탑이 되는 것이죠. 이건 신라와 관련된 탑인데 신라에서 관련된 게 부정사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전석탑은 석탑이에요. 벽돌탑이 아니라 모전 흉내냈다는 소리죠. 석탑을 벽돌처럼 깎아서 흉내내서 쌓은 탑이고 이거는 진짜 전탑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오른 것은 고려와 몽골 간의 교류 역사를 해주는 문화인산을 찾는 것인데 원의 라마불교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탑골공원 안에 있는데 탑골공원에 있으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유리관은 유리관인데 실내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케이스에 이렇게 있는데 실외에서 케이스로 된 것이고 이렇게 건물 내에서 이렇게 돼있으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대리석탑이고 화려한 라마식 치장을 했습니다. 라마불교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1번은 석굴암 본전불이 되죠. 약간 이게 이른바 인도식 영향의 그러한 불상의 모습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간다라라든지 국타 양식 이런 인도 쪽에서 온 그러한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경주 괴릉의 앞에 있는 무사석인데 이 생김새를 보면 서역과의 교류의 흔적이 보이죠. 서역 아랍계통종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은 홍법사 홍법사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승탑이 되는데 특이한 양식이 되는 거죠. 밑에는 팔각 구층인데 가운데 동그랗게 생기는 거 고려 초에 그러한 독특한 승탑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이 사진만 가지고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지량이 없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경천단식도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0번 밑줄근 이 자계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 자계는 상강기법인데 상감청자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 자계 있죠. 나전치기 뭐 이런 것 수법을 넣은 것이죠. 문의를 양가금광을 해서 해놓은 것 제일 유명한 것이 상감청자 운항 운매병이 되겠죠. 국보 68호인데 가장 가치가 높은 간성방문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자 상감 운학 구름의 학익들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매병 형태라는 것이죠. 고려 고려 중기 화려한 문벌기족 시대의 그러한 예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1번은 순수백자가 되죠. 아무런 시장이 없는 조선 중기 달항아리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들의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고 2번은 무늬가 없죠. 이거는 이른바 색깔만 비색청자이고 청자 소문 참외 참외로 만든 병 참외모양 병인데 소문이라는 것은 문양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백자인데 양식이 이건 제가 3번은 철화백자가 되겠고 이것은 푸른색 코발트빅이시는 철화백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매중문이냐 뭐 이런 그런 것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백자 다양한 알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다 조선시대 또는 조선 후기 때 특히 청와백자 같은 경우 조선 후기 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의 발달순환을 알아본다면 비색청자 순수 문양을 새기기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상감청자가 유행하고 고려시대 때 초 중기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가 유행하게 되고 조선시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후로 순수 백자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철화 청화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청와백자가 유행하게 되죠. 이런 순서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고려 후기편까지 모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군요. 죄송합니다. 자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고려시대의 어떤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고려시대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인쇄하고 이제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금속칼자 아 목판이라든지 금속칼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현재로는 가장 오래된 금속칼자인 직지시체 요절 이 고려 우왕 때인 1377년에 충주 아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이 됐고요. 자 사천대는 천체와 관창을 기산했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거를 찾는 것이 돼요. 자 기기도소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했다. 이건 다산 정약용이죠. 이건 뭐 조선 후기 정조 때 활락했고 화성관 건설하는 데 이용이 됐죠. 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화포를 제작했고 진포제첩에 쓰였다. 고려 우왕 때죠. 예 이거 들어가고 우리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했다. 가장 오래된 의학서가 바로 향약 구급방인데 고려 고종 때인 천잎의 36년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현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비슷한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죠. 1433년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의 혁신 방안을 제외한 임원경제진은 서유구가 저술한 것이죠. 19세기 초 실학적 어떤 농업서라고 볼 수 있죠. 고려시대에 농서하면 우리 스스로 만든 건 없고 이아민한 사람이 중국에서 편찬된 농가 농상지보라는 것이죠. 농상지보라는 것이죠. 화북지방 쪽에 농사 농법을 소개한 것인데 우리 실정에 맞지는 않았겠죠. 충무강 때 동상지보라는 것입니다. 원에서 들어온 것이죠.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문제가 충전되지 않았지만 금속할자와 관련되어서 꼭 나오는 것이 직지심체 요절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목판으로서는 팔만대장경 둘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기록유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장경판전 같은 경우에는 기록유산이라 그냥 세 개의 문화유산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많이 불어왔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고려 후기편 해설까지 모두 마쳤습니다.